저 왼쪽에 큰 자식이 한 명 나와 큰형님이 나오네 여기 얘만 암살해도 이득일 것 같은데? 쟤만 암살해도 좀 이득일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이거는 암살할 수 있어 한 번 암살이 안되네 얘네 됐어 됐어 형형형 입구 막지마 형 입구막 입.. 입막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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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막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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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오케이 거시기 자 들어와 오케이 따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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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오죠 자 일로 원패 됐어 자 장전 자 침착하게 괜찮아 자 형 왼쪽 맡아 왼쪽 맡아 왼쪽 맡아 형 왼쪽 맡아줘 왼쪽 맡아줘 오케이 잡아주고 이거 도망가야돼 오 형 거기로 거기로 막 뛰어버리네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다 잡았네 오케이 이것도 7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개좋은 샷건 이런 느낌이다 이거 오케이 어? 어? 아 근데 이건 스나 딱딱인데 이거 이거라도 들까? 아니다 야 저거 들어 봅시다 이게 좀 꿀잼인 거 같아 여덟 발짜리 있는 거 일곱 발짜리 있는 거 됐어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야돼 이제 오케이 한 번에 여긴 못 뛸 거 같아 그쵸? 어? 그렇다면 일로 올라오고 아 저기 있네 길이 이쪽이야 오케이 또 있어? 이건 스나로 갔네 스나로 이건 스나다 이제부턴 전쟁이나 그냥 완전 전쟁이네 이거 총이 안나가 됐어 어? 아니 야 어 야 이건 이건 믿어줘 이건 믿어줘 이거 이거 총이 안나갔어 이거 총이 안나갔어 처음에 첫발이 안나갔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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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고 어 총이 안나갔어 어 이제 나가네 어 이거 믿어줘 얘들아 어 총이 안나갔어 스나마지만 한방이야 조심해 오케이 됐어요 아니 미친 와아아아 난이도 보조 난이도 보조 여기 있어야지 와 스나를 세번을 맞춰야 죽네 얘는 어 대박이다 어디야 오케이 됐스 됐어요 됐어 세발이 있네 스나 자 이거 이거 갑시다 계속 갑시다 이거 아니다 야 스나를 차라리 먹구요 저기 가서 스나를 보충하면 되네 저기 가면 스나 있을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갑시다 스나 보충하러 가죠 그렇지 오케이 스나 보충 스나 몇발이죠? 11발 나이스 됐어요 오케이 밑으로 떨어지면 되네 이쪽으로는 아마 못 갈거에요 길이 있긴 있는데 길이 있긴 있네 여기 보니까 아까 내가 봤는데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끝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니야 쓰읍 내 예감에는 일로 길이 못 가서 저 오른쪽으로 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 나무 쪽으로 일단 여기 가보죠 어 그치 여기서 막 할거 없지 지금 어 없어 그냥 내려가는거 밖에 어? 뭐 보물이 있네 어 이것도 이득이긴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갑시다 우후 떨어지면 간다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잡을 수 있다 이거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네 이거네 여기 이제 올라가고 됐어 원패하는 데가 많은 데 이거 수상하다 이거 아 어쩐지 있네 너 있어 어디 있지? 어 두명 쟤네들 쟤네들 그냥 싸우죠 여기서 쟤네들 그냥 싸우죠 여기서 여기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명씩 한명씩 암살하는 그거보다는 뭐야 두명밖에 없어? 암살은 근데 평지가 아닌 데가 더 좋긴 한데 애들이 쎈애들이 숨어있을까봐 그러다 꼬이면 진짜 고립되거든요 두명밖에 없었고요 두명밖에 없었고요 길었고 그 다음에 갈고리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어후 안녕하세요 어후 아스님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저거 매달려야되는거 같네 그렇다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주고요 자 갈고리가 더 있거든요 이 갈고리를 타고 이쪽으로 가서 달라붙어줘야돼 저쪽으로 가서 자 갑시다 오우 어 용병이 헥 야 이 미친 됐어 한명 제거 저쪽에 있네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많지않아요 인원이 딱보니까 인원이 망했다 이 정도에 얘네들 인공지능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어 지어 물렀다 괜찮아 얘까지 잡으면 되니까 됐어 자 원패 저 여기 뭐가 있다? 스나가 있다 어디요? 어디요? 그렇지 나와봐 개통해줄게 어 잡아 몸에 개통 들어간다 몸에 개통 들어간다 오우 샷 얘는 쎄 얘는 쎄 얘는 쎄 얘는 쎄 얘는 쎄 형 형 믿을게 형 나 잠깐 피신 갔다올게 형 나 잠깐 피신 갔다올게 형 어 나 잠깐 피신 갔다올게 어 그래서 이러고 있는 다음에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으로 제가 수류탄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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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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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됐어 그렇지 오 샹 샹 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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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안되겠다 이거 그냥 올라가야돼 아아아아 아 아니 이렇게 좁은 데서 쟤네들이 나오냐 좋아좋아좋아 아니 총은 나쁘지않아요 총은 나쁘지않아요 이거 제일 좋은 총이에요 총은 나쁘지않아 총은 나쁘지않아요 그냥 여기에 난이도가 어려운거야 그냥 여기 난이도 꽤 있는데야 어어 여기 난이도 좀 있는데야 그냥 됐어 얘는 또 한 번에 안죽는다 이것도 벗겨야돼 됐어 어 여기 좀 원래 난이도 있는데고 오케 저기 한마디 자 조심히 갑시다 이런애들은 쉬워 됐어 됐어 어 끝났대 아 됐다 가자 좀 잡아 뒀던게 저장이 됐던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시다 됐어요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 올라가고 자 여기를 올라가야된다 여기를 올라가야되고 여기를 올라가야되고 길을 봤을때 이쪽은 길이 없어보여 이쪽은 길이 없어보여 아 이 건물 안에서 잠깐만 건물 안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없었나 건물 안쪽에 으흠 으흠 빨강색 돌 못잡나 으흠 내려갑시다 어 내려가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저기로 갑시다 자 이거 좀더 어 이게 최대구나 저기까지 한 번은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조금 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오히려 중간에는 환승하면 돼 자 갑니다 자 일로 가구요 오케이 어? 거기라고? 저기가 길이라고? 아니 이걸 형이 이걸 세 명이 드디어 1인분을 이걸 세 명이 좋았어 드디어 1인분을 했다 저 형이 나도 1인분을 지금 연주 못하는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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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응 감사합니다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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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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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 이걸 하기 전에 어크로 자미 액션을 먼저 배우고 가는게 낫다고? 요새 어크 안 해보셨어요? 요새 어크 그냥 무쌍이야 게임이 완전히 자미 게임이 아니야 그 게임 이제 어 어 그래서 이제 동기하려면 100% 동기하 이런거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막 죽이는 씬을 정해놨잖아 제작진들이 어 강제 그 잠입시키려고 일부러 점수 더 주고 그 점수 많아지면은 추가 미션 뚫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크는 이제 그냥 액션 게임 다 됐어 그냥 무쌍 액션 게임 다 됐어 스플렌더는 내가 안해봐서 모르겠다 자 일로 이쪽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왼쪽 못집냐 이거 어 오케이 이렇게 간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우 야 저형 저형 저기 어딜 가 어떻게 갔대? 저형 저기 어디 어떻게 갔지 저걸? 아 여기 다 타지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일로 못 가네 저기 도대체 어떻게 가는거지 반대로 뛰어? 야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타고 됐어 왔다 왔어 왔어 자아 저기 오른쪽으로 여기를 띕시다 이쪽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왼쪽으로 들어갑시다 우왕 야 우자랑 이거 되게 책상 깨끗하게 생겼다 여기 그치 얘만 부식을 안했는데 거의 이 의자만 300년 된 의자인데 부식을 안했는데 야 300년 된 의자가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300년 된 의자를 개 깔끔한데 색도 안 변했는데 이거 오 분위기가 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템이 있었던 데인 것 같고 이쪽이 길이야 그러네 형하는 거 한번 볼까 형 1일 뻔 이거 뭐야 어 그냥 도자기 같은 거였구나 할당 위원회? 세금을 냈을지도 이거 봐 내가 얘기했지 내가 했던 말 그대로잖아 지금 뭔가 얘네들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어 해적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적이 너무 양아치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 죽이고 맨날 이러니까 대해적 시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려고 지금 일부러 보물인 척 하면서 유혹하고 자신의 수화로 두면서 1번 대장 2번 대장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세금 걷고 세금 걷고 그쵸 자 여기는 길이 두 곳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1층에 들어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긴가 봐 아 그냥 여긴가 봐 오른쪽 이 길인가 봐 이 길인가 봐 여긴가 봐 야 여기야 여기였어 그냥 올라간 이유도 없어 어 왜 계단을 만들어놨어 왜 저기다 여기네 여기네 여기야 1층이었네 역시 뭐냐 야 여기가 전쟁이 심하게 났나 혹시 이게 뭔가 이렇게 쌓아뒀다라는 게 방어벽처럼 뭔가 친구 같은데 그치 급조한 바리게이트같이 느낌이 어 그래 그래 느낌이 어 그래 느낌이 뭔가 이상해 그래 그래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적이 사실 통제받거나 그리고 세금 내거나 그리고 강령책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적짓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싫어해서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우리를 모아놓고 해적왕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자기를 통솔하고 자신들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억압하고 점점 그게 심해지는 거지 뭔가 국가가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를 못 사니까 파가 갈렸을 것 같아 어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닐까 주민대 병사 이거봐 느낌이 딱 오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주민들은 다 해적들이에요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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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가 있네요 과연 300년만의 장치는 가동이 될까 별 기대 안 합니다 오 아 못 가네 역시 어 야 반란 일어났네 해적왕 목이 뜯겼잖아 동상이 목이 없어 지금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해적왕 저기였다 궁전이었나 보나 그치 리버탈리아의 도둑들 이거 봐 여기 보면은 지금 머리 뜯겼잖아 저기 그쵸 어 머리 뜯겼어 자 다음판 채팅 좀 많이 해주고요 오케이 어 없어 이거는 이거는